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광교청사 대강당에서 GPT 혁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산업 분야와 도민의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경바시 GPT 혁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바시는 지자체 최초 GPT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제목 아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와 산업, R&D, 투자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길에 파이어냐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장대익 가천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에 이어 생성형 AI 한계와 이슈, 생성형 AI와 채 GPT 활용 전략, 초대형 AI, 달라지는 비즈니스와 달라지는 인재상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패널 토론과 경기도가 시행할 경기 GPT 추진 방안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GPT가 촉발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GPT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첨단 기술들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